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요즘 상황에 온라인 레슨, 온라인 강의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좀 유용한 어플에 대해서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 컴퓨터가 맥힌토시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맥 전용 어플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 똑같은 어떤 어플들이 윈도우에도 있는지 윈도우에서도 가동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맥힌토시 환경을 쓰는 분들은 그대로 똑같이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윈도우 환경이신 분들은 혹시 같은 어플이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어플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 화면에 바로 떠 있는 이 커서 옆에 동그라미 이렇게 생기는 이 어플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은 바로 앱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플의 이름은요 커서 프로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굉장히 유용해서 저도 요즘에는 가장 애용하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서 프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유료 어플이기 때문에 좀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한 7, 8천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만원 조금 안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열기로만 나오죠 근데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나올 겁니다 만원 조금 안 되지만 이거는 돈 주고 사서 써도 얼마든지 본전을 뽑고도 남을 만한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어플 지금 가장 강력 추천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커서 프로 한번 구입을 해 보시고요 커서 프로에 이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테두리 쳐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간단한 기능 몇 개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켜놨죠 그런데 뭐 당장 레슨이나 어떤 뭐 강의가 아니어서 평소에 꺼놓을 때는 그냥 바로 끄시면 없어지고요 요거를 켜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죠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시스템 이제 색깔을 따라가요 저는 시스템 색깔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색을 좋아해서 시스템 색깔을 오렌지로 전부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맥킹토시도 다크 모드고요 어두움을 좀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시스템 악센트 이제 요게 이제 시스템 색깔이에요 본인의 컴퓨터 맥킹토시 시스템 색깔 그거에 이제 맞춰집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얘네가 이제 제공하는 약간 이런 터키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약간 초록색 색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 좋아해서 요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게 요거예요 이런 돋보기 기능 돋보기 기능의 어플은 사실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거 커스프로라는 거에서 이 테두리 생기는 거 외에 돋보기 기능을 제공하는데 한번 볼게요 돋보기는 키우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돋보기처럼 돼요 이렇게 되죠 이제 저는 컨트롤로 이제 해놨어요 맥킹토시에서 컨트롤은 조금 윈도우 컨트롤 다르죠 윈도우의 컨트롤은 맥킹토시에서 보통 커맨드라 그러고 윈도우는 컨트롤이 또 따로 있죠 세 번째 이제 키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컨트롤로 이제 쓰려고 해놨어요 근데 혹시 다른 키로 바꿔 쓰고 싶다는 분들은 옵션이나 뭐 펑션키 fn 펑션키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이건 별거 아닌데 이렇게 클릭할 때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두 차이인데 크게 이거는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세팅 이거에서 저는 이걸로 해놨습니다 커서 프로라는 어플이 바로 이거구요 굉장히 유용해서 저는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웬만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 작업실이니까 이 환경에서 레슨 할 때도 화면이 조금 멀면 커서가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켜놓고 저는 레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뿐만 아니라 저는 심지어 오프라인 레슨 할 때도 켜놓고 하고 있어요 진짜 유용해요 한 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으로 굉장히 본전을 뽑고도 남을 어플이니까 한번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어플 설명 드릴게요 두 번째 어플은 뭐냐 제 바탕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을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왜냐 바탕화면을 평소에 이렇게 깨끗하게 쓰느냐 아니죠 저도 이것저것 작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문서 이렇게 하거나 하면 지저분해지죠 근데 레슨 때 그렇게 지저분한 채로 하면은 뭔가 조금 보기에도 안 좋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쓰려고 어플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어플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히든 미 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히든 미 어 이 어플은 무료예요 그럼 바로 한번 볼까요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히든 미 이렇게 이제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히든 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요거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유료 버전으로 살짝 고급 기능이 이제 첨가된 히든 미 프로가 있어서 유료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료 버전 받아가지고 써도 뭐 불편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바탕화면만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지저분하니까 어 만약에 열어도 아마 이제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하겠지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쇼 데스크 잡 아이콘 여기 있죠 요걸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제 환경이 이렇습니다 어 지금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저분 하진 않았는데 요즘에 뭐 이것저것 지금 막 캡쳐도 해야 되고 문서도 받고 막 요즘에 온라인 좀 레슨 진행하고 어디 공지 온 거랑 뭐 확인하고 가다 보니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어쨌든 어 하이드를 여기서 바로 해주시면 딱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해요 바탕화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레슨 한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깨끗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개인정보나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어 이렇게 영상에 녹화 돼 가지고 노출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플 바로 볼게요 세 번째 어플은 스크린 포인터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린 포인터 여기 보면 마우스포제라고 하는 요 어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거 만원 조금 더 주고 약 만원 정도 주고 구입해서 아주 오래전에 구입해서 썼는데 얘네 회사가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이거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못하고 앱스토어에서 아예 이것도 없어졌어요 본사 걔네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전 버전 쓰는 사람도 또 세 버전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업데이트를 좀 해주든가 뭐 좀 저렴하게라도 업데이트 가격을 해주든가 이전 버전 구입해서 쓰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거에 거의 똑같은 기능이 스크린 포인터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단 요걸 추천하죠 스크린 포인터 무슨 기능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스크린 포인터 앱스토어에서 스크린 포인터 검색하시면 딱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어플 안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고급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구입 안 해도 그러니까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그냥 무료 버전만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유료 결제 해봐야 별로 그렇게 뭐 쓸모있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가동하고 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먼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맥에서 쓰는 커맨드 이제 표시거든요 기호거든요 커맨드 기호인데 커맨드 두 개를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left right 이렇게 두 개 어 왼쪽에 오른쪽 이 커맨드 두 개 동시 누르면 어 이 스크린 포인터가 가동 된다 이 얘기에요 이걸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커맨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어 한번 눌러볼까요 커맨드 두 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 보이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일종의 핀 조명 쏴주는 느낌이죠 핀 조명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크린 포인터 이렇게 쫙 하면 요렇게 다른 데 깜깜해지고 요것만 딱 됩니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돼요 저는 이제 요렇게 커서 테두리에 동그라미 쳐지는 이 커서 프로 어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걸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미 이렇게 이제 계속 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어느 부분을 딱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딱 요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강의하실 때 또 예전에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어디서 보시면 이런 기능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근데 무료로 그냥 쉽게 구입하셔서 쓰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유료 버전은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프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유료 버전을 한번 이렇게 3900원을 하면 된다고 돼 있죠 저는 근데 예전에 이거 무료로 일시적으로 풀렸었거든요 근데 다 받았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것까지 저는 다 무료로 받았는데 별로 뭐 이제 쓸모는 없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타입에서 스포트라인 말고 여러 가지 이제 고를 수 있게 이게 더 생기는 거에요 이게 그러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또 쓸만할 거 같아요 뭐 레드 레이저 보세요 요렇게 빨간 불빛 생기죠 그린 레이저 하면은 요렇게 초록 불빛 생기고요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쓸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거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이런데서 레슨을 한다 그러면은 좀 유용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블러 처리처럼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아까처럼 검은색 되나 이거 되나 뭐 차이가 없죠 이거 뭐 유료 좀 그래요 이거 재밌는 거 고양이 모양 있어요 고양이 모양 고양이 모양 되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좋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건 무슨 웹툰 이런 것처럼 보세요 포커스 라인 요렇게 무슨 이런 어떤 만화 또 웹툰 이런 데서 볼 만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레슨 때 이런 걸 쓸까 싶어요 안 쓸 거 같아요 그냥 요거 하나면 충분할 거 같아요 스팟 라이트 그래서 굳이 유료 요거를 뭐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즈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항목 그러니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약간 동그라미의 영역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키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키로 바꿀 수 있어요 커맨드키 말고 다른 키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포인터 좀 유용하니까 요것도 만약에 요렇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을 무료 버전이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바로 스크린노트입니다 스크린 포인터랑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스크린노트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 화면을 칠판처럼 쓰게 해주는 그런 어플이에요 한번 바로 볼게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스크린 포인터처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누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어 이게 스크린 포인터랑 동시에 켜져 있으면 단축키가 동시에 먹어버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단축키로 바꿔주시던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저는 스크린 포인터를 일단 꺼놓고 이 스크린노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스크린노트만 켜놨어요 그러면은 눌러볼게요 두 개 동시에 레프트 라이트 어 커맨드 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위에 이렇게 메뉴가 생기죠 메뉴가 생기면서 그냥 컴퓨터 자체가 칠판이 돼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칠판이 돼요 칠판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마치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칠판에다가 간략하게 표시하고 할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에요 어 요 이제 메뉴가 위에 떠 있으면은 마우스 커서로써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클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 요런 이제 써놓은 것들 이랑 별도로 어 마우스 커서 역할을 해야겠다 그럼 단축키를 다시 누르셔야 돼요 커맨드 두 개라 그랬죠 좌우의 커맨드 그럼 누르면 없어지죠 그러면 또 이렇게 커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뭔가 써야겠어요 그러면은 커맨드 두 개를 눌러주시면 다시 나옵니다 아까 썼던 게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색깔도 바꾸고 뭐 이런 도형도 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이런 건 뭐 쉽게 쉽게 이제 누구나 익히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컴퓨터 이렇게 바탕화면을 그냥 어 무슨 이런 화면이 열려져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냥 완전한 칠판처럼 쓰게 해주는 어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줌을 비롯해서 요즘에 나오는 뭐 화상 미팅 또는 이제 온라인 강의 이런 어플들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뭔가 메모하거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굳이 이제 뭐 좀 가동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영상을 녹화 제작하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어플이 하나 있으면 좀 유용하게 할 수는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서 쓰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쓰던 어플들 중에 온라인 레슨 온라인 강의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좀 몇 가지 해드렸고요 아무쪼록 이제 상황이 좀 빨리 좋아져 가지고 어 이런 어플을 떠나서 조금 이제 어 대면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어 수업이나 어떤 강의 레슨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뭐 오프라인 어떤 강의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컴퓨터 음악이나 이런 미디 레코딩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온라인 레슨에 어떤 굉장한 이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오프라인이 필요할 땐 오프라인 하고 그걸 보완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온라인 레슨가들도 함께 곁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어플들을 앞으로도 좀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어떤 작금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 조금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영상 두 편 이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또 정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민지기였습니다